새콤달콤 다있어 아우 짜증나 언니 까지 내려놔 이거 비료도 안 쳐가지고 농약도 안 쳐가지고 그냥 먹으면 돼 많이 달렸다 어디야? 저것도 불러벨이네 이쪽 입구에는 더 많이 달렸더라 이거 다 못다는데 우리 둘이 남들 줘야 되는데 와서 따먹으라고 주워주고 와 알이 왜 이렇게 커? 알이 왜 이렇게 커 먹어 너무 크다 체리다 체리 와 이 아내꺼 알 봐라 블루베리 알이 왜 이래? 이거 근데 내년에 이 나무 다 파서 버려야 되는데 어떡하니 아까워서 팔아 나무는 당연히 올리면 이거 2-3만원에 올리면 바로 사가잖아 싸게 니가 엄청 싸게 올리잖아 원래 이거 8만원 10만원 시야인데 6-7년 산 내가 너무 싸게 올려가지고 와 하나만 올릴까? 이거 나무마다 틀리구나 그럼 이거 갖고 나 영상 좀 찍고 누가 영상 좀 찍어줘야 돼 야 누가 보면 포도 달린 줄 알겠다 야 대박 이게 뭐야? 포도다 이 나무 기억해 이 나무 기억했다가 나중에 내년에 파가 야 미쳤다 이 나무 이 나무 가져가 나 포도인줄 알았다 이 나무 포도인줄 알았다 야 송이로 따야되는거 아니냐 이거 와 송이로 따야되는거 아니냐 이거 와 활바라 엄청 커 이거 봐 야 이거 톡톡 터졌다 엄마 야 벌레도 안먹었다 작년에 벌레 먹었는데 그래 엄마 웬일이래 약도 한번 안치고 아직 안달린것도 엄청 많아 수인이 개떡같아가지고 농약 한번 안치고 야 와 대박 야 여기 영상 찍어줘봐 요거 야 와 나 포도송이인줄 알았다 아니 이건 포도직전이야 이건 응 언니 저기도 입구에 카페 달렸던데 이 나무를 어떻게 기억하지 이거 형부 보고 꼭 파가라그래 집앞에도 하나만 심으면 된다 그치 와 야 이거 하나만 심어도 야 그래 일년불리브레임 다 먹겠다 이거 한번 톡톡 터치려니까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3천원에 치 이거 봐 단나무으로 따자 어머머다 이거 두텁나오겠어 알이 너무 커 된다 풀이 이랬거든 작년에는 내년에도 풀 안 보면 야 이거 이거 언니 여기 와서 따자 그래 여기가 많다 야 이거 하나 먹어볼까 이거 야 우리 어린이집에서 이거 체험해야돼 저쪽도 음 달다 응 저 끝나무도 블루베리 아니야? 어 엄청 많이 와 많이 달랬다 다음에 오면 어이 자꾸 떨고 내가 그따구로 담았어 거기 밑에도 있어 있어 발이 입에 들어 가자 어머머 이거 누가 땄어 우리 아까 흥분해가지고 막 따서 그래 으음 엄청 다네 아 많이 떴다 네 4통 10분만에 10분만에 4통 바르다니까 달달하네 그럼 저 뭐 안 땄네 저기는 그대로 있네 어디? 저 위에 보라색 너무 높아서 응 저거 위에 딱 우리 미세꺼만 보고 있어 응 요렇게 아 많이 땄다 엄마 가지랑 어디다 놨지? 엄마 가지 내가 가져올게 바닥에 있지 않아? 헉 와 블루베리 이렇게 많아 더워서 못 따겠어요 너무 많은데 오늘 비 온다 장마진다 그래갖고 너무 많다 어 언니 너무 시원해요 와 너무 시원해 시원해 언니 바닥에다 안 되겠지? 내가 이렇게 주고 하지 뭐 이렇게 많이 땄어? 야 손 완전 빠르네 언니 이거 땄어요 내가 제일 많이 땄네 정훈아 7월 15일날이 참가 신청 예심 녹화 예심에서 떨어질 것 같다 정훈아 언니 녹화 날은 토요일이네 귀여워 정훈아 이게 뭐야 정훈아 정훈아 엄마 화이팅 엄마 어떡해 놓으세요 엄마 큰일났어 이젠 보는거 다 입에다 놔요 놓으세요 엄마 엄마 집어뜯으면 안되는데 어어어 네 한번 전국노래자랑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아 이모네 집과 살아 안녕 엄마는 집에 갈거야 안녕 아이 귀여워 정훈아 안녕 잘가 나중에 또 만나 안녕 엉아 엄마 엉아 기분 좋나보다 엉아리한다 야하 하 하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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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훈아 서운 서운 우는거 아니야 감격 정훈아 누나가 16년 통토로 제일 이쁘대 큰일났대 자기 뭐 사줘야겠대 야 누나 이모 뭐 사줄까 아니 아니겠어요 이모 아이스크림 사줄까 아이스크림 정훈아 정훈이 제일 이쁘대 남자애다 근데 다 여자애라고 하는데 남자애 다 여자애라고 하는데 자기 얘 힘들어 팔아퍼 하이 귀여워 나도 잠깐 보면 귀여워 나도 애기 한게 애기한번만 아니 안 울어 냉동식 이모 thr 정훈 인용돈 얼마 가 얼마 엄마 얼마 까 한달에 2만원 줄게 하하하하하하하 아 귀여워 하품하는거 봐 아 귀여워 아 용돈 많이 못 받는구나 나 엄청 많이 받는더라 하루에 만원도 안되지 5만원이면 지 하루에 천원밖에 못쓰네 천 몇백원? 필요할때마다 달라고 한단다 저게 더 무서워 장원아 아 시원해 아 시원해 아 시원해 아 시원해 또 다행이다 발걸음 하하 하하 웃어보선 웃어봐 아 이 아 천천히 가라 천천히 웃어버려 아 너도 아가거든 응 내가 뭘 보기로 했습니다. 아가 예쁘다. 아가 어르신다고요? 아가 아끼는 아끼는 아끼가 오고 있어, 아끼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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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끼가 오면 아끼가 오고 있어. 응, 귀여워. 그런 날은 가끔 할 수 있어요. 졸리면 자면 되잖아. 내가 자꾸 differential 안 말이야. 치즈업ete, 다시 학생 BHP.